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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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치러질 미국 대선과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환경 문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180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실제로 당선이 될지에 따라서 규제가 심지어는 어떤 규제가 더 강화되고 또 어떤 규제는 아예 폐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이 미국 대선이 우리 생활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지자체나 또 지역 기업에서도 발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